안녕하세요 넉살과 아이들의 스페셜 DJ 던밀스 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넉띠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개인 일정으로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까지는 바로 제가 넉띠의 자리를 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주까지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제 근황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싱글 하나 냈는데 바로 우량하라는 곡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많이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게스트는 바로 펀치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AOMG의 펀치넬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펀치넬로 최근에는 믹스테잎을 발매했어요 데몬 뉴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내용의 앨범인지 전곡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든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앨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식의 흐름대로 시원시원하게 편안하게 작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쵸 술이 들어가야 좀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아니 어쩐지 그게 곡이 완전히 막 한바탕 그냥 난리도 나고 곡들이 다 그런 거면 야 이게 이유가 있었네 술을 좀 이렇게 차 드시고 요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낭 체크는 이쯤에서 하고 본격 토크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방송의 미니코너 랩밧쓰 랩밧쓰인데요 저도 처음에 보는 그런 코너예요 들리시는 대로 빠르게 적어주시면 된다네요 듣긴 들어도 까먹으면 끝이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뮤직 큐 무릎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고개 들어는 무릎떠 우리 앞에 이제 없음 솔껌 무릎불어 다시 한번 다시 노래 틀어 이게 순발력도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기도 다 들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제 짱친 그러니까 펀치넬로님의 짱친 우리 키드킹의 흘려보내 가만있어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도 되나요 아이고 한번 더 찬스를 제가 쓰겠습니다 저에게 있던 유일한 찬스 원 모어 타임 찬스 뮤직 큐 무릎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고개 들어 무릎불어 우리 앞에 이제 없음 솔껌 오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다들 맞추고 계시네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소통이 없었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조금 소통을 해볼게요 야 여러분들 우리 펀치넬로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릎 꿇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고개 들어 눈부릎 꿇어 우리 앞에 이제 없어 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키드킹 야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90 가만있어봐 100점 만점이 96점 정도는 줘야죠 아 97점 97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들은 게 이제 앞에 들은 건 이제 우리 펀치넬로랑 똑같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무서울 건을 들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수 제 자신에게 100점을 줄 수밖에 없네요 미안하지만 전 100점 맞았습니다 아 정말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받아쓰기하면 100점에다가 뭐 크으으으으으으으으니 진짜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본격 토크! 펀치넬로님이 지나온 시간들을 쫙쫙 그냥 쭉쭉 쭉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펀치넬로님은 2016년에 라임! 라임이라는 싱글 앨범을 발매했고 그 전에는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작업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나 이때 그냥 데뷔 내가 이때 했지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라임을 냈던 2016년이 뭔가 정식적으로라 해야 될까요? 그런 데뷔를 한 것 같습니다 와 홍식 데뷔 2016년 그러면은 2016-1997은? 후에다가 19살에! 야 이거 19살에 어? 20이었나? 만으로 19세면 20이겠구나 아 그러면은 당당한 성인이 되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펀치넬로님도 우리 쇼미더머니에 두 번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그냥 어? 시즌 8에서 우리 최종 우승까지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고 부시즌에 출연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좀 큰데 혹시 두 시즌을 끝났을 당시의 기분, 소감 이런 게 어땠는지 기억이 나나요? 6 때는 좀 뭔가 개인적인 일로 중도 뭐라 할까요? 하차 이런 거를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제가 좀 철이 없다 보니까 아쉽긴 해도 뭔가 모르겠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8에서는 좀 저를 뭔가 믿어주는 사람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책임감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을 때 8은 좀 아 이제 드디어 끝났다 내 일을 다 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 내 사람들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최선 다해야지 한다고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실력이 기본적으로 쫙쫙 깔려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로 대단하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쇼미더머니를 나가니까 이제 텐에 나가니까 이제 후우 이렇게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떨리거든요 신나고 오랜만에 사실 처음이라 쇼미더머니가 일단은 이 라디오 끝나고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좀 받고 싶기도 하네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솔직히 지금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대본대로 너무 빨리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살짝 저거 댓글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아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점점 나아지겠죠 저도 펀치넬로 낙서 너무 좋아한대요 아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힙본님 404에론님이 그 23 듣고 힘들 때 듣고 광광광 우셨대요 아휴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자 펀치넬로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이거 이제 슬슬 저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방송의 마무리 코너가 야자타임이냐고 하네요 펀치넬로님이 저에게 반말로 쇼미더머니 우승 팁 한번 저기 전세주세요 아 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실례 마음껏 하세요 우리 밀스 어 그렇지 우리 넬로 저기 쇼미더머니 이제 하게 될텐데 아 쇼미 그렇지 준비 꼭 잘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럼 그럼 잘하겠지만 아휴 고마워요 우승까지 가자 와우 우승 아 나는 우승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어쩔 수 없어 펀치넬로님이 저한테 우승까지 가자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가야돼요 오케이? 이거는 참 내가 쇼미더머니 우승에 갈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이 오나니 아 그쵸 그거 중요하죠 마인드 컨트롤이 훨씬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갖고 쇼미더머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우승 후우 다 잘하겠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진짜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펀치넬로 오늘 함께해서 고마웠고 반가웠고요 오늘은 던미스와 아이들이었지만 넉살과 아이들 다음주에도 던미스와 아이들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펀치넬로님 고맙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